아! 형 왔어! 왜 바쁜 사람 야구장까지 오라가라 해? 형, 나 여자친구한테 형 얘기했더니 친한 언니 데리고 온대. 둘이 만나봐. 너 왜 그렇게 내 이름을 팔고 다녀요? 너 어디 가서 나 아는 형이라고 하지 마세요? 트와이스 지호 닮았대. 친형이라고 하세요. 부라도 안 드세요. 언니, 언니, 나와봐, 나와봐. 언니, 오늘 진짜 괜찮은 남자 나오기로 했단 말이야. 승혜야, 나 남자들이랑 밥 먹어주는 것도 지겨워. 정혜인 같은 연어남이래. 밥 잘 싸주는 예쁜 누나 갑니다. 퍼붓이 갈아싸. 자기야, 자기야. 자기야, 자기야. 형, 둘이 인사 좀 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래, 트와이스 지효라며 효도로 나오셨다. 승혜야, 정혜인이라며 정혜인이 뚝 떨어진다? 아유, 아니야, 아니야. 일단 앉아봐, 앉아봐. 아유, 둘이 좀 얘기 좀 하고 그래. 직업이 뭐예요? 꽃뱀이요. 그 가방에 뭐 들었어요? 벽돌이요.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몇 살처럼 보이는데요? 200살이요. 왜 그래, 형? 벽돌이 뗀다. 승질 건들지 말자. 승혜야, 꽃뱀이란다. 물리지 않게 조심해져. 아유, 진짜 왜 그래, 좀 앉아봐. 아유, 우리 그러지 말고 야구장까지 왔으니까 우리 제대로 응원하자. 어, 좋다. 봐봐. 짜잔, 나 막대풍선 가지고 왔지롱. 짜잔, 나는 응원수건. 두 사람은 도구제일러. 부부젤러 좋아하세요? 휴돌이씨? 어버커스! 우리들이 부부젤러 불다가 부부되러? 아, 수고 같은 여자. 이 시겅장 같은 남자. 그럼 뭐하세요? 응원하지 않고. 후트, 후트, 후트. 너무 잘 받는다. 이야, 효도르 법할로 되셨다. 아, 이유가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앉아봐, 앉아봐. 아유, 정말. 아, 근데 야구장 사람 진짜 많다. 지금부터 특별한 응원단을 소개합니다. 트와이스, 시, 효. 안녕하세요, 백혼 야구단 1회 치열이 나와 트와이스, 치여입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홈페인이에요. 어머니, 진짜. 여러분. 네. 음, 목소리가 작아요. 여러분. 네. 저랑 같이 응원해 주실 거죠? 네. 네. 뮤직 큐. 실제 마음을 쭉 안한다. 지겨워. 아, 공 날라온다. 어? 위험해요. 뭐해? 괜찮아요? 많이 놀랐죠? 이제는 무서워하지 않아도 돼요? 네가 제일 무서워요, 네가. 아, 정말. 아유, 언니 괜찮아? 아, 뚝뚝뚝. 저기요. 저 다친거 안보여요? 아니 그거 본인의 부주의로 다친걸 왜 나한테 그러세요? 부주의? 지금 부주의라고 말씀하셨어요? 잠깐만요. 자꾸 싸우지 마세요. 대신 제가 노래 불러드릴게요. 노래 불러드립니다. 노래 불러드립니다. 나를 사랑으로 채워줘요. 사랑의 밧데리가 다 됐나봐요. 당신 없이는 못살아. 정말 나는 못살아. 당신은 나의 밧데리.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저기요. 귀엽긴 뭐가 귀여워요? 지구 날 보내. 지구 날 보내. 찌릿찌릿찌릿찌릿. 어때요? 이러니까 트와이스가 쫙. 이쪽이 트와이스. 그쪽은 토나와스. 왜그래. 그러지 말고 출출한데 뭐 먹을래? 우리 지효씨를 위해서 내가 통닭 싸울테니까. 여기 가만히 계세요. 같이 가. 같이 가. 어디 가. 치킨 분 많이 싸워. 이 기집애야. 저기 근데 지효씨. 방금 전화는 자. 좀 귀엽지 않아요? 아니요. 귀엽긴 뭐가 귀여워요. 멋있어요. 어디 가. 갑시다.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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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